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2021학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거의 전면적 개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일문 올인원에 대한 개강을 했고 자 이제 책이 다 완성도 100%로 출간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켜줄 바로 컷 브레이커 개념편에 대한 거 개강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강의는 컷 브레이커 새롭게 명명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능 채점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3등급의 비중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등급의 비중 만년 4, 5등급 하다가 3등급으로 수능을 끝냈으면 뭐 대박이죠. 자 근데 이 수시를 위해서 최저 등급 2등급은 꼭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3등급으로 밀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애석하게도 3등급으로 밀리는 정말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3등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자 이 여러분들의 그 넘사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절대로 그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 수많은 이런 중상위권 상위권 그리고 반드시 최상위권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될 모든 자 이 수험생들을 위해 컷 브레이커 등급의 벽을 확실하게 넘는다 등급의 벽을 깨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컷 브레이커라는 새로운 네이밍을 하게 됐습니다. 자 표지만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좌의 제목만 바뀐 것도 아니고 교재의 네이밍만 바뀐 것도 아닙니다. 자 전면 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 영어 독해에 대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하는 교재와 강좌입니다. 자 그럼 이제 O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상 모든 것은 통계치에 대한 분석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수능 1등급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중에 보면 내가 모든 강의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하지만 어 나는 1등급 목표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래요 좋아요. 수시라서 2등급만 맞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2등급을 목표로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3등급으로 강등되어 버리는 경우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90점만 넘기면 되니까 어 나는 1등급을 목표로 하겠다 반드시 1등급을 쟁취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 수능 영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해? 자 좋아요. 그러면 필수 조건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2020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이건 이제 메가스터디에 이제 채점 그 이 표를 놓고 우리가 제시를 한 거지만 뭐 항상 가장 많은 인원이 채점 서비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것과 거의 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일문 올인원 하면서도 어 이 OT를 할 때 어떤 문제였는지 또 특성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얘기를 했었지만 자 1번 39번에서 요게 이제 1위를 차지를 한 건데 자 요게 이제 3점 배점이 됐었고 오답률이 62%예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틀리고 있다는 거죠. 그치? 문장 삽입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자 뭐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만 보더라도 어떤 유행인지 알 수 있겠죠? 빈칸출원입니다. 그리고 34번 빈칸출원, 33번 빈칸출원 그러니까 이제 빈칸출원에 있어서 32번을 제외하고 다 지금 가장 많이 틀린 유형에 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1번이 장문독회에 있어서의 제목 그리고 37번 자 요거 글의 순서죠. 그리고 29번이 업법성 판단이 되고 그리고 42번이 장문독회에 있어서 제목 다음에 나오는 어휘 문제가 될 것이고 자 30번이 이제 업법성 판단 또 어휘 아 29번이 어휘고 30번이 어휘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지금까지 수능 채점 결과로 보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또 가장 많이 틀리는 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1위부터 9위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속사를 들여다봅시다. 자 뭘 들여다봐야 되느냐? 과연 EBS 직접 연계, 직간접 연계가 이러한 1등급의 필수 조건과 어떠한 함수 관계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 중에 있어서 EBS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EB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이 중에서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연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고 자 게다가 그 중에 하나는 업법성 판단이에요. 업법성 판단은 지문을 본 적이 있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 하는 것과 업법성 판단을 확실하게 알고 해결하는 것과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죠. 그치? 자 그거를 제외해놓고 만나면 우리가 등급, 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무려 합하면 24점에 되는데 이 중에서 EBS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미미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번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위부터 9위까지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틀렸던 거 순서를 위해서 번호가 중구난방인 듯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024 구간과 그리고 314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24 구간은 대체로 물론 함의출원이라는 21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의파악 사실 대의파악 자체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나 제목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까지 점수가 낮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대의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2024 구간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죠. 사실상은 우리가 사실적 이해에 해당되는 사실 25번부터 28번까지의 도표 문제라든가 자료 해석이라든가 내용일치 불일치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냥 어떠한 추론 능력도 없이 필요 없이 그저 사실적 이해로 가면 되지만 사실 25번부터 28번까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 있어서는 대의파악 능력을 기반으로 깔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독해에 있어서 대의가 뭡니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결코 그 밖에 여타 다른 유형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진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변의 진리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널리 인구에 회자되어 왔는데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 지피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평가원의 출제 코드가 될 텐데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 실제로 벌어진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수험 결과가 될 텐데 이걸 보면 우리에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컷 브레이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챕터 21에 가서 여러분들 단락 전개 방식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 그 문제의 속사를 다 하나하나 그 문제가 나타내주는 그런 코드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한 문제의 조목조목 확인한 상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돼야 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Problem Solution 구조는 우리가 해마다 지문 한 두 개는 반드시 이런 구조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그래서 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그 단락의 주제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지가 될 텐데 자 이 Problem Solution 구조를 우리 현재 상황에 투영시켜서 한번 방금 나타났던 그러한 도표를 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을 지필하고 또 강의를 개강을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그대로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로써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험생들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다음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합니다. 고1 예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이르기까지 사실 사이사이에 학교에 따라 자 이런저런 모의고사를 치르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횟수가 뭐 1년에 한 번인 학교도 있고 두 번인 학교도 있고 또 뭐 외부 모의고사까지 여러 번 치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내신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적에 자 또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쉽게 끼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예비 고1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거의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은 내신 모드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99%가 그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독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뭐 설렘 기출문제를 풀어봤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개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리고 내신이라는 것이 범위가 있어 갖고 단원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구문 해석 능력에 대해 탄탄한 기반도 없이 그저 감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 그런데 그 감이 완전한 확고한 실력 기반에서 나오는 감이라고 한다면 정말 정답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확고한 실력 기반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오로지 감에만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오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 수능 시험 2014학년도 이전까지 50문항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학년도 넘어가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평가원의 미명 하에 무려 문제를 5문항이나 줄여줬어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자, 그런데도 수험생들의 절대 다수가 아직도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시험지가 총 8페이지로 되어있는데 7페이지 40번의 요양문 완성을 풀 때쯤이면 자, 5분 남았습니다. 내지는 자, 이제 마킹하고 답안지 내세요 하는 이러한 감독관의 목소리가 정말 지옥의 저승사자가 마치 자기를 데려갈 듯한 그러한 공포감으로 엄습해오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 자, 왜 시간이 부족한지 그건 수능 독해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와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하는 원리가 안 돼 있고 오로지 내신을 기반으로 한 실력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인과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 해석을 뭐 꾸역꾸역 했어요. 꾸역꾸역 했는데 자, 지문에 대한 추상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담론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결국 까 뒤집어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인데 뭘 말을 그따위로 복잡하게 어렵게 해놨는지 도대체 우리말로 번역을 해봐도 혹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EBS에서 발표한 공식 해석을 보더라도 당초에 뭔 말인지 모를 그러니까 수험 현장에 있어서 영어 지문을 놓고 영어를 읽어가면서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해석을 해도 당초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필자가 뭘 말하고 사는지. 이런 거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N수, 눈물을 머금고 N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실제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수험 현장에서 다 내 얘기다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뼛속 깊이까지 공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해야죠. 이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었던 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이 관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잘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성취도도 상당히 높아 점수와 등급이 만족할 만큼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그걸 그냥 유지해 가면 아주 좋은 관성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이 성공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답습하게 된다면 실제 수능 수험 현장에서 더 나은, 더 좋은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겠죠. 자 해결합시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컷 브레이커 뭐 지금 화면으로 띄워지고 있는데 실물 교재는 이겁니다. 알겠죠? 컷 브레이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가 대의파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문의 특징과 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독해 수업하면서 학교 내신이든 아니면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든 아니면 평가원을 통해서 나타난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수능에 대한 기출 문제에 대해서 교재를 가지고 혼자 학습을 하든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선생님이 자 주제문이 이거죠? 라면 그냥 주제문하고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형광페드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동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수험 현장에서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장이 주제문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면서 진짜 중요한 주제문과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보충설명문을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처음에 확실하게 다져주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별 최적화 풀이 학습을 하는데 이게 지문에 대한 해석은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이 바로 오지선다에 있어서 지문에서 찾은 정답의 근거를 바탕으로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고 정답 하나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절반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해석을 하면 자기가 독해를 해야 된다는 임무가 다 완수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죠.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단순히 읽고 해석하고 답 맞히는 정도가 아니라 자, 지문에 있어서의 정답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매력적인 오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피할 것인지 자, 그래서 책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기출 문항에 대해서 자, 메가스터디에서 제공받은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별 선택 비율을 명확하게 수록해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 문항마다 함께 분석을 할 거예요. 특히 10% 이하를 선택한 그런 선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치더라도 10% 이상 두 자릿수,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데 오답인데 10% 이상의 오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선배 수험생들의 그런 사고 구조와 정답을 내는 해결의 원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점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얘기를 했죠. 해석을 해봐도 당초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거를 정확하게 간결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해석 능력을 길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해석지 보면 되지 그걸 뭐 선생님이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걸. 자, 그런데 번역보다도 길고 복잡한 문장 그리고 상당히 내용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문장에 대해서 읽고 그것을 아주 간결하게 필자가 정작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능력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양을 양치기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점수와 등급은 늘 제자리일 겁니다. 컷 브레이킹에 실패하게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필수 부교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컷 브레이커를 통해서 일단 교제가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챕터당 대체로 한 3개 정도 지문을 통해서 정말 엄선의 엄선을 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자, 이걸 배우고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적용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적용 연습 나중에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운 내용을 그대로 개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부교제로 자, 이 작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2019년도에 나온 EBS에 대한 변형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변형 문제를 만든 것 중에 가장 고퀄의 문제를 무려 400문제를 골라서 자, 화면에 띄어지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연습으로써 해야 될 자료가 자, 이건 2021학년도를 위한 최신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거 이미 출간이 됐고 자,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 더 팔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부교제로 제시하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개념적으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런 다음에 창작된 문제에 적용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강좌가 끝나는 시점까지 자, 이 강좌는요 50분에서 55분 정도 한 강 그 24강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우리가 기준으로 4강 정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6주 완성을 통해서 자, 이게 실시간으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완강이 될 수 있게끔 알겠죠? 그래서 이 수능 실감 우리 최우소문항 400제에 대한 거 문제 풀이가 사실 다른 영역과 함께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에 치열하게 공부를 해리기 때문에 동시 시점에 끝내기 힘들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3월 신학기 이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계획을 짜서 꼭 병행을 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좌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이제 지난주에 개강했다고 했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천일문 올인원입니다. 교재 선생님이 들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개강을 했는데 자, 이 천일문 올인원의 볼륨도 사실은 이 컷브레이크하고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럼 이제 천일문 올인원 이미 이제 OT도 여러분들이 들었고 또 강좌 개강 내가 지금 이 강좌를 하는 시점이 있어서 1강부터 4강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라 잘 알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천일문 사실 기본과 핵심과 완성 다 합치게 되면 총 2,500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해왔다고 한다면 정리용으로 좋겠지만 자, 구문 독해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 이 중에서 최우수 500개 문장을 발췌를 해서 기본에서 핵심에서 완성적인 실력까지 한 다름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강좌수로서 역시 24강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자,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 돼요. 문장 단위의 해석이 정교하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영어 전체에 대한 체계가 서 있지 않다. 철문 올인원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주어지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문장 단위의 해석 능력과 함께 나는 단락 단위의 실전 수능 독해에 대한 개념과 문제 해결하는 원리를 익히겠다. 그럼 이제 바로 지금 이 컷 브레이커와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창작된 문제에 적용하겠다 하면 이제 우리 수능 실검으로 함께 병행해서 가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이 강좌가 다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필수 병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강 시점은 가능한 한 1월 초 중에 이것도 역시 교재가 나오자마자 강좌는 미리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겨울방학 여러분들의 학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 난 시간적인 요약을 좀 더 있어. 그래서 아예 이것까지 지금 함께 병행을 할래 하면 하고 아니면 나 다른 요약도 해대기 때문에 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 어쨌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학습 편의를 위해 자, 나는 미리 미리 강의를 개강하고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컷 브레이크가 두 개입니까? 자, 이거는 컷 브레이크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컷 브레이크 개념 편에 있어서도 이 유형들에 대해서 다 다룹니다. 다 다루기는 하는데 좀 더 전문화시키고 특화시켜서 가야 되겠죠. 31번에서 42번 구간에 해당되는 자, 빈칸 추론, 그리고 요약론 완성, 그리고 순서배열, 문장 삽입. 결국은 이거죠. 우리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수능에 있어서 2020학년 수능에 채점 결과상으로 가장 많이 틀린 9개 문항 보여드렸는데요. 자, 거기에서 어법과 어휘를 제외하고 또 장문독회를 제외한다면 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대부분 또 3점 배점이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이 컷 브레이크 적용, 컷 브레이크 적용 편입니다. 자, 이것도 한 주나 두 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개강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컷 브레이크 개념 편은 이 데이 파악부터 시작해서 전체 독해에 대한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킬러 문항들이 모여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난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아니,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상위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 전혀 질문은 중복되지 않고요. 알겠지? 이건 뭐 우리 수능 실감하고도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 세 권의 교재는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 전부 다 독립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독해 질문들이에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집중 강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다 끝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능 독해에 있어서 완벽하게 1등급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 무슨 EBS에서 강의한 무료 강좌가 아니라 자, 실제 유료 수강생 기준으로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메가잉글리쉬 자, 이런 모든 대한민국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영어에 있어서 자, 400만 명을 넘겨 가장 많은 최다 수강생들을 배출해 온 대한민국 대표 영어 선생으로서 모든 걸 걸고 전면적으로 개정된 자, 2021학년도 이후 수능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결과 반드시 안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쫓아오기 바라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확실한 점수와 그리고 컷을 확실하게 뚫어버린 그런 컷 브레이크로서의 놀라운 등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OT 마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